잠신대 괜찮겠지 뭐 주차된 차량으로 사방차 진입할가 여기 지휘법인데 긴급상황이니 강제짚은가라 저건 우리 집인데 내 행동이 내 가족을 위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이래 당신 뭐해? 아빠 아빠한테 왜 저래? 내가 저러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주인공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아 ,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